자 이번 시간에는 리볼브 그러니까 회전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돌출을 이용해서 돌출을 할 때 폴리선을 무조건 폐구성 폴리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배웠죠 리볼브도 회전명령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회전명령은 그것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회전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법은 우리가 전에 서페이스에서 배웠던 리볼브 서페이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